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성식입니다. 언젠가 어떤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을 약간 과대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은 바에 의하면 그리고 또 제 자신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개 흑백 논리에 빠져서 과대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과소평가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묻기 쉽습니다. 과대평가도 하지 않고 과소평가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어렵지만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용기를 북돋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용기를 북돋는 게 좋은 것이다. 긍정, 낙관, 격려 이런 것들이 물론 분명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하에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좋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근거 없는 낙관, 긍정, 격려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더 큰 실망을 낳기 쉽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뭔가 하려고 의욕이 불타고 했을 때 그게 너무나 지나친 과대평가일 경우 사실 그걸 말려줘야 하는데 괜히 될 수도 있었는데 길을 꺾는 거 아니야? 네가 알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과대평가가 과소평가보다는 낫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쉽습니다. 모든 면에서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인간관계도 좋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흔히 넌 사업가 체질이야 하는 말을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 사람 보고 넌 사업하면 잘할 거야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직장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꾹 참고 버틸 텐데 자꾸 넌 사업할 사람이야 너는 이런 직장생활 맞지 않아 에이 이건 쫀쫀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꽉 막힌 사람들이나 하지 뭐 능력이 있으면 남자는 크게 사업해야 돼 이런 식의 소리에 하도 물들다 보니 어느덧 에이 직장 때려치우고 사업할까?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꺼낼 때마다 오히려 격려를 합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어 해봐 그런 사업을 구상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실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국리에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일 때가 많지요. 그렇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점점 자신감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고 방식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뭔가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정보 자료는 의도적으로 소홀히 보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잘된다는 장밋빛 전망 또 그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정보에만 더 관심이 가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옆에서 부추기게 된 것입니다. 사업이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과대평가는 꼭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때도 많습니다. 주변 사람과 그 사람이 만들어낸 매우 감성적인 합작품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은 실패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조용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사후적으로 이래서 실패했어 저래서 실패했어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을 위해서 여건이 갖추어졌듯이 실패하고 나면 모든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어떨 때 보면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딱 가운데로 봤으면 좋겠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 아닌가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단 과대평가하고 들떠 있거나 과소평가하고 지나치게 의기소침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기가 쉽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참 재미있는 조사가 있었더군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애하는 경향이 더 많답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를 읽은 다음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신감 없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보다 더 잘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세상 일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없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극단에 치우치는 게 우리의 경향이라면 항상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나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가 혹시 매사를 쉽게 생각하고 될 거야 낙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타입은 아닌가 혹은 반대로 매사를 어렵다고 생각하고 기죽어 있고 뭐든지 안된다고 하나씩 이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타입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따라서 과대평가를 경고하는 그런 뜻만은 아니고 과소평가를 경고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욕망, 분노, 후회, 슬픔, 편견, 선입관, 조바심, 독선, 아집 수많은 감정들이 여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발끈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고요. 좌절해하고 어떨 때는 몹시 불안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랜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계속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불교 경전에 있는 말씀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제가 도노입도요문론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참으로 저의 눈을 번쩍이게 만드는 매우 감동스러운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교 신자들은 아마 익숙할 겁니다. 스님들 중에 오랜 수행을 하면 깨달으면 한소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았다라는 것을 한소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깨달았다고 하면 스님들 중에서도 깨닫긴 뭘 깨달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스님은 깨달았다는 사람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뭘 깨달은 거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깨달았다라는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물론 수행을 지도하는 선지식들 즉 큰 스님들이 너는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면 인가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둘만에 있었던 일이고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밖에서 알 도리는 없을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일까? 그런데 도노입도요문론에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깨달았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도노입도요문론에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노입도요문론에 의하면 깨달으면 즉 깨닫게 되면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즉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물과 현상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깨달음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다음 표현이 더 좋았습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너무나 감동을 받은 구절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여동치는 상태가 되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강조합니다 물론 사랑은 소중하고 중요하고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 하나 선택하라면 당연히 선택되어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사랑 때문에, 미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 상태 그런 상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고 그래야만이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정신적 역량을 갖추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역량입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승진도 더 잘할 수 있고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투자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윗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동료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동료의 생각은 무엇인지 아랫사람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하고 직장, 사회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담 출판사에서 펴낸 사막을 건너야 서론이 온다 라는 책 중에서 일부 나는 과연 나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중에서 두 번째 주제인 나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성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2 4 5 5 5 으 으 으 2